84A 타입입니다. 양쪽에 신발장이 있네요. 거실, 목욕탕입니다. 작은방, 붙박이장입니다. 작은방, 여기도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팬트리입니다. 거실입니다. 주방입니다. 다용도실입니다.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에 베란다가 있어요. 여기는 시랭이 놓는 곳입니다. 안방 파우더룸이구요. 여기는 드레소룸입니다. 여기가 대피공간입니다. 안방 욕실입니다. 전망이 참 좋네요. 75A 타입입니다. 양쪽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거실, 목욕탕입니다. 작은방입니다. 붙박이장이 있네요. 두 번째 작은방입니다. 두 번째 작은방입니다. 여기도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팬트리입니다. 팬트리입니다. 팬트리가 넘네요. 거실입니다. 전망이 엄청 좋습니다. 부엌입니다. 여기는 냉장고 자리, 여기는 김치냉장고 자리입니다. 여기는 다용도실입니다. 주방에 창이 있어서 환기가 잘 되겠네요. 안방입니다.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빨래 너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파우더룸입니다. 여기는 드레스룸입니다. 이쪽에 대피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 욕실입니다. 대피공간을 열어보겠습니다. 대피공간도 넓어서 창고로 쓰시기 좋네요. 실외기 놓는 자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실외기 자리입니다. 전망이 탁 트여서 참 좋습니다. 전망이 탁 트여서 참 좋습니다.